전주시 현안 중 하나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고도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합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 김승수 시장이 임기 내 가시적인 진척 결과를 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이렇다 할 진척 상황은 보이지 않는 상황.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 나선 이미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론화위 권고문 수용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우선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권고문을 모두 수용하였다는 과정상 행위에 대하여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안으로 인정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 최종안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권고문은 구체적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큰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를 최종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안 도출 후 1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김 시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시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사업 변경 내지는 백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불출마를 발표하신 김승수 시장의 임기 내에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시의 미온적 대응이 전주시와 자관관에 있을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 해석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자광 측의 사업계획 제출에 대비해 관련 대응 절차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전협상을 거쳐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전주시 도시객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은 대한방지터 개발에 대한 그간 시민의 사회적 피로도가 정점에 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 위에 권고안의 이행을 담보할 시와 자관관의 업무협약 체결 의지를 물었고 김 시장은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btv뉴스 엄상현입니다.